진짜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. 저희 아이안 한 번 더 한 번. 아 진짜요? 우와 대박 비주얼 봐 엄청 정도로 이렇게 굽이 있다고? 우와 미쳤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삼성동에 왔는데 여기 코엑스 근처인가? 오늘 제가 뭘 먹으러 왔냐면요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해장국 어제 약간 살짝 한잔 했더니 약간 국물 있는 게 땡겨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거든요 40년 동안 이렇게 축산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픈을 하셔가지고 진짜 다들 인생 해장국 집이라고 진짜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방송국이랑 유튜브 촬영을 거의 안 하셔가지고 되게 섭외가 어려웠는데 진짜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짠 여기 중앙 중앙 해장 진짜 섭외 안 되면은 그냥 와서라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냄새가 장난 아닌데? 벌써 기대돼 어떡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안 촬영 안 하세요?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진짜요? 개인이 드시고 원래 가시고 정식 촬영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? 아 최초다 저는 편이라서 편이라서 다 막 달려왔죠 지금 이렇게 달려왔어요 곱창 정글이 유명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대짜리가 몇 인분이에요? 4인분입니다 네? 그러면 대짜리로 두 개를 시켜야 되나? 아 다른 거는 먹고 싶으니까 이거 혹시 포장되죠? 포장도 되죠 집에 가서 이거는 다 포장해 가고 오늘은 곱창 정글로 달려보겠습니다 대짜리도 두 개 치세요 이게 먼저 준비할까요? 그리고 어우 갑자기 술이 땡기냐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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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있어요 그 콜라 네 콜라 하나만 치안은 500g이에요 곱창만 500g으로 구이 곱창까지는 안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하셔서 나오거든요 저거 3kg을 삶아줘 우와 대박 비주얼 와 감사합니다 4인분 4인분 8인분 그렇죠 와 여기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식값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 아 이거를 미리 뺏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불을 켜봅시다 아 딱 회장이 또 곱창정글이죠 아이고 우동사리도 그렇게 같이 나와요 짠 우동사리 원래 국밥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맛있다 합격 와 김치 진짜 맛있다 둘 다 맛있어 김치랑 석박지 둘 다 맛있기 어려운데 와 김치만 먹었는데 맛집이네 잘 안보이지만 안에 자작하게 하얀 녹수가 있어요 양념장 곱창 버섯 대추 파 근데 보통 곱창정거라면은 그냥 생곱창 들어갔는데 여기는 곱창이 이렇게 한번 양념에 버무려져서 나오네요 살살 풀어가지고 이거 하얀 육수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음! 맛집이야 와 하얀 육수도 너무 맛있다 빨간 육수 한번 먹어볼까 빨간 육수 한번 먹어볼까 빨간 육수 한번 먹어볼까 이야 일단은 국물은 와 맛있다 엄청 찐해요 아까 하얀 육수 자체도 너무 맛있었는데 확실히 양념장이 되니까 와 장난 아니다 너무 맛있다 완전 해장각이네 이거 아 근데 약간 술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곱창 큼직하다 와 너무 맛있다 어떡해 곱창정보의 특성상 곱이 가득 차있진 않은데 어느 정도 곱이 그 고소함을 확 느껴지고 약간 말캉말캉하면서도 고기가 하나도 안치죠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 음 너무 맛있다 와 이게 흐물흐물할 정도로 부드러운 게 있고 딱 쫄깃쫄깃한 게 있는데 얘는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정도? 딱 좋단 얘기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파랑 같이 싸가지고 버섯도 하나 얹어 와 진짜 끝내준다 버섯이랑 이렇게 곱창 와 진짜 맛있다 곱이 진짜 많은데 안에 곱이 꽤 차있어요 안에 곱 가득 차있게 생겼다 와 와.. 안에 곱 곱 곱 곱 곱 곱창으로 이렇게 곱이 있다고? 아 맞다! 소스가 있었지 나 소스 깜빡했네? 소스를 살짝 찍어가지고 소스도 너무 맛있네? 여기 곱, 곱천지야 여기 곱천지 와 곱창 큰데 곱창정부로 곱창 진짜 많이 들어가있다 와.. 와.. 와 굴물 때깔 좀 미쳤어요 미쳤어요 와 진짜 근데 해장 제대로 하네 와.. 장난 아니다 와.. 어.. 팽이버섯 담을 나서 거기에 500g이 들어가는 거면 곱창이 거의 1.5kg가 들어간다는 건데 가격이 괜찮은데? 하나.. 둘.. 셋.. 다섯.. 곱창이 진짜 많다 4인분이 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곱창은 진짜 소울푸드예요 소울푸드 진짜 너무.. 음.. 일단 하나 넣겠습니다 좀 이따가 친구 포장해서 갖다 줘야겠다 이거 먹으면 기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좋다 와 양 많다 와 곱창이랑 같이 와 곱창이랑 같이 와 곱창이랑 같이 음.. 음.. 아 우동도 한 2,4인분 되는 것 같은데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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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 막 해자국집 가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캬아악 해가지고 기분 딱 좋은 그 느낌이 지금 나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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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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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마저도 진국이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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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오차가 다 섞여 음 음 음 오차가 다 섞여 오차가 다 섞여 음 와 감사합니다. 사이다가 떨어지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갖다 주셨지? 너무 뜨거워가지고 건더기를 좀 건졌습니다. 국물 좀 자작하게 줄여가지고 재밌다. 이제 아까 우동 먹었으니까 볶음밥 먹기 아 여기 우릴 너무 잘했다 술먹고 행복먹방이라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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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이 제일 사랑 없을 딱 그 시간인데 거의 한 50분은 계신 것 같아요. 요거를 국물을 여기다 옮기면 더 맛있는 볶음밥이 탄생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여기가 볶음밥으로 했었어야 됐나? 사실 볶음밥도 있어요? 여기 볶음밥 하나만 넣으면 여기다가 해야 돼요? 아 여기다가 아니라요? 이런 거 좀 넣어도 되죠?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닭갈비때 볶음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을 먹겠습니다. 감자탕 볶음밥 같다. 너무 맛있어. 여기다가 와 그 미미 진짜 맛있다. 볶음밥까지 완벽하다고? 와 볶음밥이 뭐랄까 엄청 고소해요.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돼... 나 집에 어떻게 가... 이 소스를 국물이 아니라 이제 소스가 됐어 나 이렇게 뿌려 응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박박들뚝 생이버섯도 얹자 소고버섯도 다 곱창이 왜 큰데 진짜 많긴 하다 이렇게 곱창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곱창이 나와요 아직도 이렇게 나와요 와 또 있어 또 있어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나와야 돼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어. 진짜 잘 먹었다 근데. 짱 잘하고 갑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혹시 잘 먹으셨나요? 잠시만요.